구룡포에도 해녀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세상에 누구보다도 강인한 정실력과 끈기를 자랑하는 구룡포 해녀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9월 1일 일요일 시원한 바다와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펼쳐지는 더해녀 행사에는 다채롭게 변신한 해녀들의 태확 패션쇼와 아름다운 선율로 짙은 감동을 전하는 합창공연 해녀의 문화를 맛보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 행사가 있습니다. 바다와 사람 그리고 전통을 잇는 아름다운 서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 행사는 포항 MBC와 방송문화진흥회 한화생명보험이 함께합니다.